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에 대한 의견이 엇갈립니다. 심리학자나 노후설계 전문가들은 나이 들어갈수록 친구는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반해 사람들은 친구와 멀리하고 싶다. 친구에게 지쳤다. 친구가 마음의 상처를 준다. 친구라면 이가 갈린다. 라는 심한 표현을 넘어서 아예 친구라는 존재조차 필요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까지 계십니다. 과연 제 자신은 친구에게 좋은 친구였을까 반성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친구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나이 들어 친구란 무엇일까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유 괜찮아 친구끼리 뭘 미안하다 그러니 그런 거 없어 괜찮아 괜찮아 듣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고 든든해집니다. 하지만 정말 친구 사이엔 서로 미안해 할 거 없을까요? 누구는 만난 첫날부터 친구 친구 하던데 대체 우리가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가 맞는 건지요? 이런 궁금증을 풀어준 과학자가 있습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로빈 덤바 교수입니다. 진화 인류학자인 덤바 교수는 자신의 책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친구가 필요할까를 통해 친구와 관련된 여러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덤바 교수는 1992년 영장류의 사회 집단 크기는 뇌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사회적 뇌의 가설에 따라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친구의 최대치는 150명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150은 이른바 덤바의 수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덤바 교수는 한 사람이 유지하는 인간관계의 양과 질에 관련해서 3배수 법칙을 적용했습니다. 위기에 처했거나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진짜 친구는 5명, 친한 친구는 15명, 그냥 친구는 150명, 아는 사람은 500명, 이름을 들어보니 알 것도 같은 사람은 1500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친구가 많다고 자랑할 게 아니다, 자신이 어려울 때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친구는 많아야 5명이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는 숫자보다 질적 깊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공책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 5명, 종이 한 장에다가 이름을 한번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진짜 친구가 5명은 되는지, 그냥 절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친한 친구가 15명이 되는지,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50명 정도 되는지, 이 정도까지만 한번 시간 되시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친구의 수도 알게 되었으니까, 자, 이쯤에서 진정한 친구란 어때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자고요. 진짜 친구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첫 번째,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기껏 시간 내서 만나도 자기 얘기는 진솔하게 꺼내서 나누지 못하고, 남 얘기하고 쓸데없는 주변부 얘기만 나누거나, 아파트 값이 올랐네, 주식이 내렸네, 정치가 썩었네, 이런 얘기만 주고받다가 헤어지는 분들 많이 계시죠. 친구라고 만나서 밥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돌아서는데, 정작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릅니다. 친구 만나면 남 얘기하지 말고, 자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친구죠. 진짜 친구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 두 번째, 만나면 편안해 해야 한다. 자기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면서 마음을 떠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라도 하나 걸려라, 그럼 내가 아주 잘근잘근 씹어주마, 무장해제시켜주마 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뭐라도 하나 걸렸다 싶으면, 지적질에 부탁도 하지 않은 조언에 비교질까지 서슴없이 해댑니다. 이런 사람과 친구랍시고 만남을 가지면, 언제 어떻게 사람을 떠볼지 모르니, 질문하는 의도가 뭔지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친구라면 만나서 마음 편해져야죠. 꽁꽁 얼었던 마음도 녹아내려 하는 것이 친구지 않습니까? 진짜 친구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세 번째, 힘들 때 연락을 끊지 않는다. 들려오는 소문에 한 친구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전화라도 걸어서 위안이라도 해주지 못할 망정,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쩌나, 무리한 부탁을 하면 어쩌나, 자신에게 해를 입히면 어떡하냐는 질의 짐작으로 멀리하고 오는 연락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름지기 친구의 제일 덕목은 뭐니뭐니 해도 함께 있어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울 때 달려와주는 친구, 힘이 되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쳤을 때야 비로소 진짜 친구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죠. 진짜 친구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 네 번째, 마지막, 기꺼이 시간을 내준다.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어야 친구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참 친구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만날 수 있어야 친구인 거죠. 자기들은 고향에 내려올 때마다 연락을 하면서 어쩌다 자신이 서울에 갈 때 연락하면 늘 선약이 있다, 바쁘다, 집에 일이 있다는 등 귀찮아하는 듯이 돼서 결국 어렸을 적부터 이어온 친구관계를 끊었다는 분이 계십니다. 비가 와서 눈이 내려서 갑자기 막걸리가 생각나서 사진 앨범 보다가 문득 보고 싶어 연락해서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친구입니다. 친구분에게 연락이 오면 아이고,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반갑고 고마운 마음으로 기꺼이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은퇴 시점의 즈음에서 친구, 그것도 진정한 친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다시 동심으로 돌아가 만날 수 있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 친구가 좋았던 이유는 아무런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자신과 잘 맞아서 만났기 때문이죠. 50대에 접어들어 은퇴 전후 시기는 다시 학창 시절처럼 사람 하나만 바라보고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양이 아닌 두터운 깊이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질 좋은 친구관계를 이어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